오늘은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어제 집에 왔기 때문에 집이 또 남양주 잖아요 그래서 남양주에서 버스를 타고 잠실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정말 기적처럼 하늘이 쨍쨍해요 자 버스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 팔만 출연 아까 밥도 먹었는데 밥 먹는 거는 못 찍었어요 배고파서 너무 허겁지겁 먹었거든요 이제 보고싶었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샹치 볼거에요 샹치 인사해줘 안녕 오늘은 하루 일찍 들어와가지고 정말 가고싶었던 아쿠아리올에 갑니다 매니저님도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매니저님이랑 같이 갔다오려고요 가서 물고기도 보고 해파리들도 보고 살 수 있으면 기념품까지 사서 제대로 즐기려고 했습니다 오늘 아쿠아리올 간다고 해가지고 나들이 간다 이런 거 잘 입어봤습니다 꾸러기 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렌즈 껴서 투명 렌즈. 오늘 실행이 안 좋구나. 렌즈 껴서 투명 렌즈. 렌즈 껴서 투명 렌즈. 뭔가 색깔이 되게 고급스러워. 너무 좋더라고요. 렌즈 껴서 투명 렌즈. 매튼. 렌즈. 오! 싸우지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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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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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vor, 오! 출동! 제가 예상해보면 여기는 해파리가 있어 아니었어 뭐지? 프레디독 너무 귀엽다 이제 앉아있어 물에 닿지게 사주네 스태프 안 와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제 앉아있어 물에 닿지게 사주네 물에 닿지게 사주네 스태프 안 와서 가사 잠시 almid 왜 구멍 팁이 받은 손목 대박 움직인다 움직인다 와 진짜 커 저기 밑에도 있어 나오고 와 진짜 구석이 생겼다 이렇게 조용한 애들이 목욕도 들으면 완전 빠악 이러는 거 아냐 사람은 푸덕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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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포식장 아 아파 아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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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이거? 사우가 나와. 사우가 나와. 또 지나간다. 오! 또 지나간다. 다하믄 있어. 안녕? 오오. 노랗네요. 싸우지마. 싸우지마. 여긴 뭔가 스폰지밥이 살 것 같은. 여긴 뭔가 스폰지밥이 살 것 같은. 여긴 뭔가 스폰지밥이 살 것 같은. 아... 올 거. 과자. 징그러. 버벅이. 다하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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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은강인가? 진짜 크다. 다하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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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오 두 마리다. 한 마리 더 나왔어. 다하믄. 다하믄. 수고하셨어 우린 지금 가시죠 진짜 뭔가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그렇다면 너무 크다 우리의 딸기는 우리의 딸기 그냥 아는 거 같은데 우리의 아저씨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주 온 세상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하니까 아쉬워서 또 올게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는 아까 매너티가 밥 먹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까 매너티가 고소